여기는 신림역에서 롯데백화점 사이에 있는 연식 좀 있는 반지하 투룸입니다. 작은 방부터 여기 작은 방에는 침대랑 옷장 정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요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고 지금 상태에요. 여기 안방이 많이 큽니다. 안방이 많이 큰 편이고 지금 다른 데도 반지하가 많은데 천에 오십 천에 사십 천에 오십 오일인데 여기가 오백에 사십 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지하 투룸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저렴한 사람 살만한 정도 되면서 저렴한 가격에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거 영상도 찍어서 올렸었나 모르겠네 사진은 찍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화장실 있고 지금 옵션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세입자가 원하면 세탁기와 냉장고 정도는 넣어주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투방은 두 개가 필요한데 월세를 아끼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투방은 두 개가 필요한데요. zodiac한 후에 오를 몇 개가 필요한데요. 드디어